빨리 엄마는 외계인을 먹자고! 싫어 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먹을 거야! 조용히 해! 독수네 슈팅스타가 최고거든! 거기 잠깐! 이런이런! 아직 페라의 배짜도 모르는 꼬꾸마들이었구만! 아니 저 녀석은 해스크 피어로 대가리 민초? 진정한 아이스크림은 민트 초코 뿐이다! 박파독 향 훈발 놈이구만! 한겨 하나 추워 껴놓고 뭐라는 거야! 그리고 우리가 미쳤다고 치약을 돈 주고 사먹냐! 민초의 호흡! 제1형! 민초 답방! 민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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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좋단 것도 히어론시긴 한데 뭐랄까? 쟤는 왜 이유없이 싫지? 감히 민트 초코를 모욕하다니! 다음은 너! 너는 특별히 민트 초코 끓인 물에 밥 말아 먹여주마! 그.. 그거 사람이 먹을 순 있는 거냐? 먹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토하시면 됩니다! 저 새끼 또 뭔데 쓸데없이 친절해! 뭐하땐 준비는 됐겠지? 자! 한다! 민초의 호흡 제2형! 민초! 야 이 훈발 놈 하하니 훈이야? 원장님 안경을 가져가면 어떡해요?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! 야 하도머 계속해봐! 미.. 민.. 민..초?